지윤아 사발 시작 지금 야구역 양보하지 않아요 어 뭐야? 어 지금 야구역 지금 뭐가요? 그렇다고 3. 진짜 좋아. 동성이 정말 파라지 못했어요. 오른쪽 숟가락이 왔어. 스트랭! 나 이렇게 던지라고 생각해. 스트랭! 크기의 장소에 가까이 3명의 장소에 참고가 되월 3주간에 참고가 되었어 그 주 Меня 넘어갈까 그날 3주간에 형이 싸다 놓아 그날 동빈이 맞았어 그날이 맞았어 그날이 맞았어 나는 어제 정류차를 쳤어 도와드에서 불충수를 받는데 그날이 맞았어 경력도 휘발로가 줬어 뭐 했어 결국 추우수라 해야지 휘발로가 쳐서 아아 하하 하하 나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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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합니다. 30분 정도 되겠습니다. 1 1 2 2 2 2 2 2 2 2 2 3 3 2 2 2 2 3 2 3 2 2 2 2 3 3 3 2 2 3 3 4 4 5 5 4 4 4 4 5 4 5 5 5 5 6 6 7 5 5 5 5 5 5 5 5 5 6 5 7 7 7 8 7 8 9 9 9 7 7 7 7 7 7 7 7 8 7 7 7 8 7 7 8 8 9 8 9 10 9 10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2 13 14 14 14 15 14 15 15 15 나의 감이 켜고 너는 안된 랩봉 질의 게임을 해봐 나의 가위에 던지 그가 외부를 깨라 꿈 깨라 멀어초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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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우리 앞에 너가 있든 너가 없든 똑똑한 젊은 이 그릇은 우리 딸 시작부터 달라 우리 스타일이 from the bottom 싹 다 빠른 아름답겠지 우리의 단어 걸음걸이조차 또 하나의 작품 oh oh 한 성의 절 로 yo 우리 업무 신의 솔로 또 노는 길 제일 좋아 여는 길을 놓여라 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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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der 수중에 설 기분이 안된 이유는? 개цу는 Hans Sila C5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무리 끝난 시간이 되는데요. 이번에 세븐틴TV 시즌3 MVP를 뽑는다고 합니다. 다음 주도 저희 세븐틴과 함께해요. 다음은 2월 세븐틴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하나 둘 셋. 나이스 세븐틴. 안녕. 난 축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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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잘 이뻐가죠.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저희 뭐냐. 유닛 보컬 있잖아요. 그것도 빨리 표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꿀짱. 저희 꿀짱. 2등 2등. 아니에요 저희 뽑아주셔야 돼요. IPO. 우선 축구앱이 축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